만상이 느꼈을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당날개...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당날개 먹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가 틀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놨을 수 있었어요. 어때요? 한국에서도 당날개 좋아했어요? 날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소스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맛은 비슷할 게 많죠. 당날개에서 특별하게 크게 무슨 양념이 들어간다든지 매운맛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소스 아니면 큰 맛의 차이에서는 특별하게... 한국에서는 당날개 전문점은 없으니까. 보통 치킨집에서 그냥 다 날개 시키면 날개만 따라오니까... 치킨집에서 다 하니까 굳이 전문점 따라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전문점도 요즘엔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 조금 더 당날개 문화가 조금 더 많지 않나. 한국하고... 당날개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치킨에서 당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당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당날개만 따로... 윈? 네. 일본은 편의점에서도... 컨비니에서도 다 팔고... 팔죠. 한국도 팔긴 하는데... 한국은... 뭐랄까... 따로따로 팔기에는... 치킨집 너무 많다는 점?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가면 치킨집 있고... 조금만 가면 치킨집 있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한 마리에 파는 것보다... 다... 부위별로 파니까... 가라하게면 가라하게... 야키토리면 야키토리... 날개면 그냥 다... 그쵸. 그... 세바사키... 이렇게 파니까... 한꺼번에 뭐 아파하면 그냥... 한국 요리 가게? 그정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 가게에서 다 한다. 일본은 나눠서 한다. 그게... 한국도... 지금은 좀 이제... 전문적으로 세분화 돼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마만큼... 뭐... 그런게 없죠. 기본적으로는... 한것을 다 하고 있다. 그쵸.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당날개 따로 파니까... 따로 있잖아요. 네. 치킨집에서 당날개만 따로... 한 메뉴가... 맞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보면은... 나고야 스타일...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큐슈 스타일... 테바사키 스타일... 그런 것들도 좀... 일본이... 세분화하게... 괜찮네요. 지역마다 먹는 맛이 다르니까...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형태도 달라요. 그래요? 그쵸. 나고야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테바사키... 그... 기억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뜯는 거고... 근데 한국은... 위인이... 알죠? 그... 그... 그쪽 없잖아. 그쵸. 그쵸. 그니까 그것도... 일본도 다른 지역 스타일은 그렇게 돼있고... 아... 나...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좀... 그렇게 생긴 않았어요? 그쵸. 나고야 스타일. 나고야 스타일이었어요? 그쵸. 나고야 스타일. 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나고야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세카이노 야마짱... 거기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스타일로... 한국처럼 똑같이... 그런 스타일? 음... 벌써 기억이 없나봐요. 제 머릿속에는 시옷이었거든요. 시옷. 하... 그렇게 옆으로 하면 시옷이네. 하... 아... 한국에... 당날개 많이 먹으면 바람핀다고... 아... 그거는... 네. 웃으겠소리라고... 왜요? 그거... 할아버지들이... 제가 먹으려고... 너는... 달달개 먹지 바로 바람피니까... 네. 내가 다 먹겠다고... 난 늙어가지고... 바람피 상대 없다고... 맛있는 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맛있는 거 다리... 에이브 두고... 네. 나하면... 네. 살이 좋게... 가슴살 먹고... 그러다 보니... 네... 당날개 많이 먹으면 바람 뺀다고... 하... 하... 정작 제일 맛있는 건 당날개... 하... 하... 근데... 아니... 그게... 그 말도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날개가... 바람... 부니까... 아... 네... 그래서... 반응성은... 네... 그... 말의 근원에서... 찾아보면은... 그 말이... 아... 당날개 바람 부니까...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이 일으킨다... 하... 말은 되는데... 말은 되는데... 음... 그리고... 왜 그런 말들 나왔냐면은... 피부 좋아진다고... 네... 당날개에 콜라겐이 많아서... 맞아요... 콜라겐이 많아서... 병대기 적에... 네... 그니까...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면... 이뻐지고... 멋있어지니까... 바람을 피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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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날개... 좋아해가지고... 피부 좋아진가요? 아... 그거 이유로 좋아진거 같아요... 전에는... 별로 안좋았는데... 하... 생각해보면... 삼... 산 전부터...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언제부터 먹으세요? 그니까... 삼사 전부터... 삼...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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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 년 전부터... 날개 많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후로 좋아지지 않았나... 아... 그래요? 네... 전까지는 별로 안좋았는데... 지금은... 어... 많이 좋아하신거 같아요... 진짜... 하... 일리 있는 말이야... 하... 하... 지금... 닭날개 먹으면... 바람피운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첫번째로... 네... 어른들을 위해서... 네... 양보하려고... 아... 한국은... 좀... 상화관계... 어른들을 위해... 젊은이는 그냥 좋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 설이 하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아... 바람피운다... 그 말이 있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진다... 피부가 좋아지면은... 바람나니까... 아... 네... 그 말이 있고... 모든게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테미노가 좋다고... 음... 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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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구요... 네... 뮤신이라는 성분이... 네... 그... 스테미노가... 좋다고... 아... 그래서... 네... 그... 정력이 좋아지니까... 뭐... 바람은 피운다... 그런... 말이 있대요... 네... 어릴 때부터 닭날개 먹었는데... 오오... 아니... 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치킨집 했었어요... 아... 네... 치킨집 유명했었는데... 옛날부터 먹긴 먹었는데... 가끔 먹었지... 뭐... 치킨 시켜 먹을 때마다 먹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언제부터... 한국에... 좀... 윙? 네... 한국은 윙이라고 부르니까... 박나개 튀김이라고 따로 안 부르고... 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윙이라고 하면은... 유행했던 뭐...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교촌치킨... 맞아요... 교촌치킨이... 맨 처음 만들었을 거거든요... 윙... 그 전에도 물론 다른 회사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 좀 유명하고... 대세가 좀 됐죠... 맞아요... 그때 생기고... 그리고... 교촌치킨이... 천장소스... 그죠... 둘둘치킨하고... 뭐 이런... 그때 당시... 다같이 힘입어서... 윙 세트들... 많이 생기고... 맞아요... 네... 그 전에도 물론... KFC나 이런 데 있긴 있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따로... 생기잖아요... 뭐... 생각해보니... 음... 확실히 일단... 10년 전... 전 정도부터... 10년 전부터... 갑자기... 여러 종류의 보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한 마리만 이렇게 나오다가... 그 후로... 이제... 날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상업적인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경제적에서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다 먹을 수 있고... 세분화되는 거에요... 네...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적도... 이상으로... 뭔가 먹는 것도 세분화되고... 전문이 되고... 이런 거... 근데 지금... 그... 윙 전문점만 생기기에는... 한국사람 인식이... 치킨... 치킨이란 한 마리의... 한국고... 한국군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윙 전문점만 따로 생겨서... 지금 조금...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죠... 조금 힘들죠... 조금 힘들죠... 성공할 확률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이런 데는... 시도를 살짝 안 한다... 음... 근데 시장 같은 데라든지... 그냥 치킨이라든지... 그냥 치킨이라든지... 다 날개만 따로따로 막 놓고... 팔던지... 어차피... 메뉴는 있으니까... 가격은 어때요? 생각해보면... 가격은... 그렇게... 비슷한? 양... 똑같을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네... 재밌는 거... 많이 있네요... 많이 있네요... 어떠죠? 이게 오빠가... 지고 많아요... 매일 저녁 검정하고ausой Yorkic Angie